코너킥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. 코너킥 헤더 흘려졌고요. 야 팔라시오스가 돌아서면 무섭습니다. 자 왼쪽 가라오는데 한 명 따돌렸다 따돌립니다. 팔라시오스 달리기 시작합니다. 아 왼빨 어디갔어요. 왼빨 어디갔어요. 아 팔라시오스 이상한 대로 차고 말았습니다. 네 지금 안현범과 스피드 대결이었는데 두 선수 모두 스피드하면 둘째 가람 서러운 선수들에서 피치컬 싸움을 이겼거든요. 아 물론 팔라시오스 이상한 대로 아 왼빨